오늘은 방콕 최대 쇼핑몰인 아이콘시암 갔다가 샤프런 레스토랑 예약한 데 갈거에요 아이콘시암에서 원피스로 구두랑 살거에요 구두랑 살고 이제 가도록 할건데 방콕에서 제일 큰거야? 네 방콕에서 제일 큰 쇼핑몰 아이콘시암 웰컴 투 방콕 방콕시티에 캔스탑 저희는 지금 방콕 최대 쇼핑몰인 아이콘시암 가고 있어요 다행히 호텔에서 바로 관광객이 택시에 내려서 바로 탔어요 자동차 화이트 이제 도착할 거 같아요 고급스럽다 와 엄청 커 여기 수산시장처럼 되어있어 어머 약간 고급같아 그치? 어머 약간 연못에서 물건 파는 거 같아 수산시장 수산시장 아무래도 페퍼라가 없어서 지하에서 올라오니까 엄청 커요 엄청 여기 명품화장품 옆에 빅토리얼 시크릿이 있어요 어 그러네 밥먹고 여기가서 소금 하나 사야겠어요 언니랑 뭐야? 원래 언니랑 안되겠어 오늘 같이 다니는 시간이 조금 많이가 들려 그랬거든 어 따로 다녀야겠어 이미랑 따로 다니고 개인 쇼핑해야겠어 안되겠어 아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는게 여기는 볼게 너무 많네 볼게 너무 많으니까 취향 저격인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자기 스타일대로 구경하는 것도 또 친구랑 여행할 때 구경할 때 시간을 정해가지고 만나는 것도 좋아 너무 잘 되어있다 어머 어떡해 저 매장이 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머 저거 막 글자가 써져서 글자에 어머 어떡해 아우 개 더워 아우 개 더워 어떡해 경치는 너무 좋은데 너무 더워 어떡해 경치는 너무 좋은데 너무 더워 어떡해 경치는 너무 좋은데 너무 더워 이거 저녁이 좋겠다 저녁이 그치 아우 개 더워 car 대박 아하하 宮 박지영 오늘의 하루을 같이 나오는 다음 롱 고춧가루 마늘은 당면이 맞지 않는 뱅뱅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좋습니다 땡큐 이게 다 소스 이거 보여드릴께요 너무 맛있게 먹어야죠 감사합니다 고기 음! 소유 맛있어! 음! 고기 고기 더 먹어도 차지 안 부는다는 말을 이미 다섯 개 시켜거든요 끊기는 건 싫다는 말해도 끊기면 그래도 나빠요 응정 하다 보니깐 물론이렇게 맛있다 육수도 나쁘지 않아 요구같이 맛보려 니까 놀라운 먹는 알지? 쑥부었네 ㅎㅎㅎㅎㅎㅎ 하나가 더 왔느냐? 우펠 아내는 말레세 우승usal lamba 더 좋았어 왜냐면 항상 먹었다 보다가 조금 우울했거든요 맨날 맨날 고생했어요, 시킨 걸 해봤어요 우아한 차분차비가 누드차그래서 뭐 차질하네요 맛있당 지금 디저트야 저희는 망고랑 그린띠 네, 땡큐 음! 맛있어? 이미야, 이미야 그때 먹었던 제주녹차 같다는 클라이팅 좋은 맛, 진짜 빨리 너도 먹고 망고 한입만 드세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큰스러운 망고, 큰 망고 맛있어 내가 망고 먹을 거 같아 내가 망고 먹을 거 같아 내가 망고 먹을게 너무 맛있어 고기랩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잘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이렇게 잘 먹었고 이렇게 잘 먹었을 때 너무 잘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2층에 에뛰드 하우스 있어요. 사실 쇼핑할 때는 운동화가 짱인 것 같아요. 부두신 거 보고 걸어가니까 너무 아프네요. 오늘은 러시에서 이복지 하나 사고, 귀여운 커플 인형부터 하나 샀어요. 미미가 빨리 와야 되는데 미미다. 왜 안 했어. 왜왜? 구두를 팩스에 먹고 살 일이야. 아 근데 샀다. 그것 때문에 지금 레스토랑비부터 더 나왔어. 개구상쇼. 미미가 어제 원래 구두를 샀는데 잊어버렸대요. 짧은 바지만 안 해. 짧은 바지, 슬리퍼, 반발. 사회과.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규정을 다시 봤거든요. 미미야. 미미야. unlimited, 리아. 부탁드려 Reserve. 푸이있어. 쭈어져. 트레lapping 안에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툭 소리 안 canvas 심각해서 택시가 안 잡혀서 딱 변해INGS 도착할 거야. 아이콘이 시장에서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툭툭 타고 왔어 반현트리 도착할 거야 툭툭 타고 왔다 아, THANK YOU 이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름을 도와 드릴까요? 김하인, 저희 이메일 일정기간에 6시. 감사합니다. We are supposed to... 맛있다. 음! 나는 너무 좋다. 저희는 랩 크래커에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치기 수고하니 잘 먹긴 했어요 먹기 스프레저는 좀 스쿰한데 생선이 들어온 것 같고 쌈 같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땅콩이랑 새우 고소 땡큐 조금 더 넣으세요 맛있어? 응 화덕에 구운 그 당뇨이랍니다 excuse me give me the chapstick chapstick 2, 2 움직인다 거기서 거기야 분위기 때문에 위세 너무너무 동양국 미디엄 스파이스 동양국 미디엄 스파이스 스파이치 투나잇 샐러드 왔어요 밥 먹고 있는데 노을이 쥐고 있어요 뷰가 너무 이쁘죠? 아이스테이치 투나잇 더 아이스테이치 투나잇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이스테이치이 았음 아르바이트 파슬리 스크리카 유니 디테일러 스플리카를 매우 매운이 스튜리카를 매워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전에 로손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서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